안녕, 나는 아이보 큐티 콘서니 레이요. 사람들이 저를 보고 되게 엉뚱하다고 생각해보니까 사람들이랑 다른 생각을 하고 행동을 좀 이상하게 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크루 기타치, 권니치와, 아데시와 레이다요. 그러면 오늘 친구가 된 기념으로 내가 하루씩 사줄게. 비싸도 돼. 왜냐면 고가거든. 내 카드가 아니라서 진짜 막 비슷한 거 사도 돼. 왜 이렇게 바보같이? 왜요? 그러면 제가 이거 놓을 테니까 쌤이 나머지 하면 되겠다. 나 이거 살 거예요. 근데 가격이 얼마일까? 난 상상해, 원래. 아직 안 봤거든요. 한 4만 원? 5만 9천 원? 못 맞췄어. 5만 9천 원? 근데 어차피 유동 아닙니까. 이거 사겠습니다. 언니는 어려운 거 시켜야지. 맞따라 하기 좀. 괜찮은 소리인데? 그래서 일부러. 언니. 그러면 나한테 어려운 거 알겠어. 일부러 그랬어. 내가 말했다고. 우리, 우리 다한테. 많이 맵지 않아서 맵지리는 카메라 감독님도 먹을 수 있는 정도의 매운 것 같아요. 레이야 좀 천천히 해줘. 너 너무 빨라. 언니가 느린 거예요. 내가 너무 느리지? 지금 머리니까 제가 보습으로 만들어드릴게요. 네네네네. 제가 보습으로 만들어드릴게요. 이거 진짜 예쁘다. 아니야, 아니야. 개가 생겼나요. 너? 네. 바보. 왕총이! 왕총이! 아이고, 더럽구먼. 네? 일을 하는데 효율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과장인 거예요. 지금 이건 몇 년 채예요. 6년째입니다. 몇 년째는 아직도 과장이에요? 저기 손수건 하나 없나요? 약간 눈물 나올 것 같은데 잠아요 남의 자리 남의 자리 남의 자리 쑥쑥쑥 할만해요 이모 이모? 교포인데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교포인데 내가 왜 얘가 대답봐 아 선생님 내가 대답봐요 악마네 이거 아는 거야 이거 어? 저음의 영역으로 본문을 안줬어 사주를 자주 걸렸어? 얘가 될나 봤다 그랬어? 왜 그래 나한테 본만 있어? 일본어 잘하죠 아니요? 아니요 나 하지마 아니 우와 진짜 바보 그러니까 아니 이거 진짜 알아야 돼 이제 알아야 돼 진짜 바보 아니 진짜 바보 가기 전에 사진 한번 찍어주실 거죠? 네 매니저님만 허락해 주시면 네 매니저님 사진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해주세요 뭐야 귀여워 나라 나라 아 네 그래서 이모 진짜 귀여워요 저 질문도 했고 스트레스 좀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또 피곤 하하하 하하하 우리 훈훈하게 할 말이 있었고 언니 그 키치 엠카 초빵인데 다리가 너무 길어서 징그러웠어 너무 너무 대박 너 동네에 들어있지 아니야 또 우리 포카 그릭이 요즘 유행인 거 알아? 오 몰라 알지 너는 모를 줄 알았어 너 빼곤 알아 초등학교 초등학교 언니 덕분이 엄청 많이 엄청 많이 엄청난 사람이야 맞아 초코 케이크 짱이야 짱이야 짱짱이야? 논장 난 달걀 그 논장에 있는 달걀 안 들어가 사장님께 부탁드리자 이거 아니야 사장님 이게 안 들어가서 친구들 어디 갔어? 한국어 문장이 있어 한국어 문장이 있어 끊임없이 고청하면서 살아갈 권리와 잔티부스루 알 권리 온갖 전율 뭔가 좋은 말인 거 같아요 연필 연필이요? 요즘 엔젤 세대는 안 써요 누가 연필 써요 요즘? 괜찮아 왜 자기들끼리만 긴속만 해 너희끼리도 해라 우리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네 조금 젤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젤리기 시작했어요 일단 여기 가격대부터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벌써 8만 7천원인데 우리한테 뭐 사지 말라는 건가 야 왜야 왜야 어디서 뺏던 거? 고마워 아니 그... You're in my cake 맞아? 응 오우 아 아 아 먹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잖아 먹어야 되니까 먹어야 되니까 이거 이거 약간 나라고 생각했지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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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렇지 I'm a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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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little wish a little wish a little wish a little wish 네 저 여기 가사 헷갈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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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이었어요 오늘 우리 고생했어 나 고생했어 티키라고 하지 마십시오 다 같이 고생했습니다 티키나 오늘 아침부터 했잖아 수고했어 수고했어 수고했는데요 저는 끝날 거 왔어요 끝날이에요 말 진짜 못해 오 맛있겠다 아 이거 예쁘긴 한데 우리 케이크 안 어울려 난 저 포도 먹고 싶습니다 안녕 저 진짜 반신념이네 근데 왜 자꾸 떨어질라 그래? 그러니까 너무 무거워졌네 케이크가 쌀 찼어 아니 근데 케이크가 진짜 너무 커 그냥 과일 케이크처럼 걸걸으셔 형 형 형 형 하고 중간에 아이브 뽕 하고 이거 스파클링 뽕 합니다 괜찮은 계획이었다 INFJ 끝났았어요 흥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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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수 드림 아니었어? I'm mommy Mommy? I'm mom Yes I can speak English very well Awesome Thank you so much 흥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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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영황에서 나쁜 역할인데 아 나쁜 역할인데...? 행동 생각끄station 반세고 컴백하고 반세고 왔을 때 되게 짧은 아 공연 한 친구 보이실 거예요 귀여워 앞으로 저희 활동 많이 기대해주시고 사랑해주세요 여기까지? 안녕 안녕 뱃지 내가 뱃지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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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못하는 게 아니야 잘하는 것도 아니긴 해요 우리가 뭐 저? 나 선배님은 항상 못 맞추시는 거예요? 저요? 조력은 하지 말아주세요 아이 뭐지! 제니 솔로 자 누구라고요? 제니 선배님의 솔로 정답! Kennedy 하고 딸기 오오! 딸기를 얹어서 부셔 딸기를 얹어서 푸샷, 푸샷! 훨씬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으니까 고민을 엄청 많이 하는데 그쵸, 부담이 되게 많아요. 야, 너 왜 말하다 멈춘 느낌이냐? 부담 되지. 이렇게 하다가 막 갑자기 이렇게 일어나왔어요. 그러니 엄마가 하고 일어나, 일어나, 막 이러는 거. 진짜 기억이 있어요.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갑자기 일어났어요. 아니, 그리고 나 너가 먼저 처음에 랩하는 줄 알았나? 진짜 기억났어요. 아니, 저기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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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so much Dive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so much I love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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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ove you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